5분 후면? 5분 후면 새로운 앨범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다들 갑자기 노래를 끄고 다들 핸드폰이 오고 있어. 언니 지금 대기 중이야. 이 화면으로. 너무 떨리다 지금. 언니랑 완전 떨려. 4분! 4분 나왔대 어떡해. 너 처음이지? 뭐야? 아니 대구 이거. 아니 나보다 느떡인 사람이 없어. 내가 제일 느떡이야. 나는 작년에 버퍼랑 펑샷 댄스 보면서 막 울었지. 3분 남았습니다. 3분 3분. 야! 야! 그러신 분들은 이어폰 뽑으세요. 나 어떡해? 나 소름돋아. 야 나 지금 소름돋아. 나 소름돋아. 나 소름돋아. 나 소름돋아. 나 소름돋아. 나 되게 조용히 해졌어. 엄숙 가세요 엄숙? 엄청나게 조용히 해졌어. 어 됐다. 됐다 됐다. 소름돋아. 나 다리. 다리 지금 됐다 됐다. 어어어. 어우 정상회나. ... 됐다 됐다. 어떻게? 7초. 7초. 6초. 6초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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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 딸기고사기가 아니었어 모모니스 yet to come 모모니스 yet to come 다들 언제부턴가 말하네 우릴 최고라고 존중할 수 없는 lips 이제 무겁기만 해 노래가 좋았다고 그저 달릴 뿐이라고 우리의 모모니스 그리고 그입의 넓은 그녀의 말 그녀의 제한 척 우리의 엔진을 히스타룸! 에이 방! 이 느낌이에요! 네 네 아니 아니 네 네 네 네 너무 비쥬얼이 너무 비쥬얼 오빠가 너무 비쥬얼이 너무 비쥬얼 후기 목 달콜릿 무키야 무키? 아니 Federzier 버스로 Sharils It's like who's such a group 아쉽 아아 아아 아하하하하 아 노래 너무 좋다 다시 믿고 싶게라 난리가 왔어 난리가 왔어 난리가 왔어